최근 폴란드에서 K2전차와 K9 자주포 등 최소 10조원 규모의 수출을 성사시킨 대한민국 방산, 호주의 레드백, 노르웨이의 K2전차, 말레이시아의 FA-50 경공격기 수출까지 성사된다면 현재 세계 무기 수출시장 점유율 8위인 대한민국이 영국과 이탈리아, 독일 등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을 제치고 5위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폴란드는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 도입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앞서 폴란드는 K2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다연장 로켓 천무 등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호주 육군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사업, 이른바 랜드 400, 수주전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레드백이 폴란드에서 기쁜 소식을 전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자체 개발 장갑차 보르숙의 보안수단으로 한국의 레드백을 고려하고 있다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부하슈차크 장관은 레드백의 테스트를 시작했다면서 보르숙과 레드백의 사진을 나란히 올렸습니다. 폴란드 정부 고위급 인사가 레드백 도입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최근 몇 달간 레드백 도입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르숙은 상대적으로 방탄 등의 능력이 약한 경장갑차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중형 장갑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레드백의 도입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전투 차량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레드백은 한화 디펜스가 이스라엘, 호주, 캐나다 등의 글로벌 방상기업과 협력해 만든 5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입니다. 레드백이라는 명칭은 붉은 등 독거미의 영문명에서 따왔습니다. 레드백에는 복합소재 고무 궤도와 특수방호 설계, 아이언비전 헬멧과 능동의상 배열 레이더를 이용한 아이언피스트, 능동방어체계, 상태 감시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대전차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하이브리드 포탑을 장착하고 30mm 주포, 7.62mm 기관포가 탑재되었습니다. 이 밖의 열상의장막을 두르면 열상 감시장비 탐지와 열추적 미사일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 스텔스 장갑차로 변신할 수도 있는 기능을 탑재하였습니다. 전장 8m의 최고 수준의 장갑까지 둘러싸인 레드백은 중량이 42톤까지 나가지만 최대 시속 70km 위 민첩한 기동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전차와도 싸울 수 있는 대전차 미사일과 30mm 기관포를 탑재하고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하는 능동방어시스템까지 갖춰 탑승 보병들의 생존성을 높였습니다. 군 관계자는 레드백은 독일의 링스와 대결 구도로 각국의 도입 결과를 마지막까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최근 대한민국 방산의 국제적인 의상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를 볼 때 여러 나라에서 도입을 기대해볼 만하다는 의견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레드백이 다시 한번 세계 속에 우뚝 서길 기대해봅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연구청